메가스터디 수학 영역 반갑습니다. 정계신 메가스터디 학생 여러분 메가스터디 수학 영역 이현수 선생입니다. 여러분 2019학년도 6월 학력평가 치르나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고1 친구들이 봤던 시험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해설 강의는 모두 다 촬영을 해놨고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출제 경향 살펴볼게요. 출제 경향 여러분이 치르는 적어도 고1, 2에서 고1, 2에서 게다가 교육청이잖아.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는 학력평가에서는 출제 경향이라는 게 없습니다. 일단은 고3들이 보는 모의평가 같은 경우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을 주관하기 때문에 6월과 9월에 수능을 치르면서 수능 난이도를 결정하거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교육청에서 보는 시험들은 교육청마다 돌아가면서 시험을 출제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정한 출제 경향이라는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도 어떠한 학력평가를 준비할 때 아, 학력평가라는 게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는 없을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시험 범위에 대해서 생각해볼게요. 시험 범위 고1도 그렇고 고2도 그렇고 시험 범위 매우 짧죠. 매우 짧기 때문에 문제가 집중이 돼서 출제가 돼요. 문제가 단원, 특정 단원에 집중이 됩니다. 집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뭐 여러분이 딱히 고민하지 않아도 어려운 문항이 나올 법한 단원은 무조건 찍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봐봐. 여러분 2차 함수 배웠죠. 2차 함수. 그 다음에 부등식 배웠죠. 부등식 배웠죠. 부등식에서 2차 함수에서 각각 어렵게 출제를 하는 게 명확했다라는 거에요. 처음부터. 어, 그러면 당연히 뭐가 빠졌습니까? 원이 빠졌죠. 원이 빠졌는데 원에서 앞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많이 많이 나와야 하거든. 중요한 문제,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 등등등의 경우에 다 원에서 출제가 돼요. 앞으로는 원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 근데 원이 안 나왔으니까 그냥 맹탕인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등급컷을 좀 살펴볼게요. 이거 좀 특이한 현상이거든. 등급컷이 지금 현재 뭐 확정은 아니지만 92, 그 다음에 84, 78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등급컷은 굉장히 높은 거에요. 굉장히 높은 거에요. 어, 예를 들어서 3월달에 여러분이 치렀던 3월달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88, 80, 69 나왔거든. 88, 그 다음에 80, 69 점이고 그 다음에 작년 6월, 작년 6월 같은 경우에는 87, 80, 68이 나왔어요. 87, 그 다음에 80, 68. 고1 모의고사 확률평가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보편적인 흐름이었거든. 뭐냐면은, 자, 어려운 거 딱 두 개 나올 텐데 21, 30분만 딱 틀리고 나머지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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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자. 라고 하는 그 중간층이 있지. 중간층이 굉장히 도톰해진 거야. 도톰해진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 이때는 70점대가 또 없었고요. 이때는 확 떨어졌죠. 보통 이제 60점대만 딱 걸려도 여러분이 3등급을 받을 수 있었었는데 그렇지 않고 무려 10점이나 올라갔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개정교육과정 들어서서 여러분 1년 선배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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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을 맞다 보니까 지금 1학년들은 뭔가에 내성이 좀 생긴 거지. 아, 그럼 선배들이 이렇게 피해를 봤으니까 우린 이렇게 대비해야 되겠다라고 뭔가에 대비를 했거나 혹은 여러분이 지금 시험 본 지 얼마 안 됐죠. 중간고사 시험 본 지 얼마 안 됐는데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그대로 출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억을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또 6월이, 작년 6월이 좀 낮았거든. 근데 얘네들은 개정교육과정이니까 처음으로 뭔가 실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고 좀 올라갔다는 현상을 좀 볼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이 앞으로도 1학년 등급컷이 90점대로 올라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올라간 걸 보면은 아,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개정교육과정은 1학년보다도 2학년이 훨씬 지옥의 문이 열리거든. 지수로고사학함수 등등등이 펼쳐지는 그 2학년 초반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정말로 좀 신경 써 열심히 하셔야 되고 게다가 이제 2학년 수능에 대한 뭔가의 체계보다 여러분 또 바뀌잖아. 그렇지? 또 바뀌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뭔가 대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익시 정보도 많이 많이 좀 파악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 다음에 혹시나 시험을 잘 못 본 친구들이 지금 뭐냐면은 표본의 차이거든. 표본의 차이인데 가장 중요한 표본 서울 아이들이 시험을 안 봤죠.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달라진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기도 할 거야. 그 다음에 경험치 부족이에요. 경험치 부족. 선생님이 1학년 현장 강의도 하고 있거든. 근데 이제 1학년 현장 강의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좀 잘하는 아이들. 잘하는 아이들도 학력평가 혹은 모호사 시험지를 지금 처음 본 거야. 3월 달에 안 봤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푸는데 객관식 21번이 어렵다. 주관식 30번이 어렵다. 그러한 체계가 없다 보니까 문제를 풀 때 뭔가 내가 시간 대비, 시간 조절 이런 것을 못 찾을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거죠.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13번에서 딱 3점짜리 끝나고 14번, 15번이 처음 4점짜리 등장한 다음에 보통 그런 유형은 어떤 것이다. 18번쯤에 걸어놓기가 등장하고 기억, 니은, 디은 나오면서 21번 어려운 거 하나 나오고 단답해 22번 넘어가서 중간식 쉬운 거 좀 펼쳐진 다음에 다시 4점짜리 변해서 30번이 어렵게 나오고 끝난다. 이러한 뭔가의 흐름들이 아주 몸에 익숙해지는 경우가 3학년 돼서거든. 3학년 되면은 그때마다 내가 어떻게 문제의 흐름을 타고 문제를 풀어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실수를 안 할 수 있다라는 자기만의 흐름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1학년 친구들은 내신시험을 본 거 한 번밖에 없잖아. 그리고 학력평가를 보더라도 한 번밖에 안 봤기 때문에 만약에 내신시험도 잘하고 싶고 그 다음에 학력평가도 잘 보고 싶다면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지만 사실 경험치라는 건 끌어올리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많이 많이 풀어보면 돼. 뭐냐면은 여러분 그동안 출제되었던 학력평가 있었지? 학력평가 혹은 사설, 교육청, 모의고사 등등등 포함해가지고 이것에 대한 대비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내신시험 20문제는 각각 균등한 난이도로 출제를 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 굉장히 어렵거나 굉장히 쉬운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한 5번까지는 매우 매우 쉬운 문제, 뒤쪽이 좀 어려운 문제. 이런 구성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러면 평소에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결국 내신과 학평과의 싸움인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지금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신을 포기한 아이들이 이걸 공부하고 이걸 포기한 아이들이 이걸 공부한다. 이게 아니고요. 적절한 비율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쌤 기준에서는 보통 이게 3대 7의 비율로 유지를 하다가 시험기간 되면 이걸 8대 2 정도로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러려면 우리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 학습표를 세워야 되고 그날 혹은 그 주에 무엇을 할지 계획표를 세워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 오늘 뭐 하지? 오늘 배운 거 복습해야지? 이렇게만 넘어가면은 내신 시험을 잘 볼 수 있겠지만 학평 점수가 안 나온다든지 학평 점수가 잘 나오겠지만 내신 점수가 안 나온다든지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게 어느 하나 딱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버리면 이걸 평평하게 만들기 굉장히 힘들거든. 여러분 지금 시간 좀 있을 때 1학년인 상황에서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뭐 각각의 난이도 혹은 문제의 구성 어느 단원에서 어떤 게 어려운 게 출제되었다라는 게 사실은 좀 의미가 없는 게 시험뿐인 게 워낙 짧다 보니까 2차 함수 부등식 그 다음에 나머지 정리 같은 것 나머지 정리 단원이 훨씬 더 어렵긴 하지만 그게 또 앞에 쉽게 내버리면서 뒤에 없었다라는 것은 이 시험 이번 2019학년도 6월 학평 고1권만 가지고 있는 특성이지 여러분이 요즘의 흐름과 추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미리 기억하시고 대신에 여러분들한테 중요하지 않은 시험은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대충 봤더라도 혹은 시험을 보지 않았더라도 여러분이 치르는 모든 테스트 중간고사, 기말고사, 쪽지시험, 그 다음에 학평까지도 여러분의 실력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느 하나의 시험주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시험을 못 봤더라도 내가 못 푼 문제들에 대해서 확실히 오답 정리해 두시고 시험을 잘 보거나 혹은 애매한 점수로 등급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고 있구나라고 자만하지 않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학평이나 기말고사, 여러 가지 시험들을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부족한 부분 아니면 혹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좀 명확히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제일 큰 얻음이 되는 거겠지. 시험 결과 나온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로 속상해한다고 해서 바뀌는 거 없으니까 여러분이 이번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는가를 다시 한 번 좀 점검해 보고 난 앞으로 이번 내신과 학평을 어떻게 좀 밸런스를 맞춰서 최상의 점수로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시험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험 총평이나 해설 강의 혹은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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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